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이제 저도 이제 장비 제작을 해서 에디셔널이 얼마나 잘 안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건데요 아 58이 필요하겠네요 키로도 5가 들어가니까 20 40 80 100 100개 사면은 딱 끝나겠네 58 얼마입니까 10개로 합성하면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10개 아닌가 시세검색 한번 보자 582 13만원 이렇게도 팔리네 아니 582 아 아 아 아 뭐야 난 언제 사요 허허허허 허니허펄이 더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2천만원치 아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아 또 뭐가 필요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금 연마제 10개 100개 1000개 10 100 1000 1000 1000개 최하급이죠 맞나 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하금 연마제 10 100 1000 10 10 10 10 10 10 10 10 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2개만 먼저 만들죠 왜 2개를 먼저 만드냐 장비 레벨을 올리기 위함이지요 3개 4개 3개 음 어 좋습니다 어 그냥 30개 해 레고팜을 몸쯤 되겠다 랩 랩 랩 랩 랩 랩 랩 3. 2. 3. 5. 5. 5. 5. 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.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많이 산 것 같다. 쎄하네. 야 다는 것 봐. 엄청 피로도 빨리 달아서 좋긴 하네. 아 끝이죠 이렇게. 에디를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. 그지? 그렇게 안 나온다고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아니 없는데? 아 여기있네. 아 두개있네. 아 끝인가요? 아 레벨이 낮아서 그렇다. 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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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망했습니까요? 이거 그냥 버리는 겁니까? 분해도 안시켜줍니까? 어 근데 나 합성이 안되지않나? 연금술 안배워가지구 아 다른 캐릭터로 해야된다 아우 갈기도 빡세다 아 연금술이 10칸이구나 저도 원래 10칸인줄 알았는데 5칸이 줄었나 했네 아 그럼 제가 얻은 돈 이게 끝입니까? 얼마나 썼죠? 그렇게 안썼네 120개에다가 다 남았으니까 10만원이었죠 10만 100만 800만원에 1000원씩이니깐 천만 10만원 840만원 쓴거네 840만원 하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? 아 PC방가서 해야된다구 아 프리미엄 20%가 아우 PC방가서 해야되는 그런거였나보군요 집에서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까 이거? 방어구 방어구 함몰 에픽 아 100만원밖에 안하는군요 그래도 그렇게 기대치가 있으니깐 그렇게 손해같은 느낌은 아니네 그래도 아 아 제꺼는 레어있는 에픽있는데 흫 잘못올렸다 그지요? 근데 제꺼 어디갔습니까 아 이겼구나 내꺼는 레어있는데 아 아 에픽에 도저히 있으면은 에어 에픽 이걸로 몇억으로 올라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레벨 좀 더 올려보고 한번 해보는걸로 하도록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